녹화 시작합니다. 하나, 둘, 때아니아 빈질입니다. 2018년 1월 29일 월요일 오후 7시 21분이고요. 갑시다. 37주차네? 어느새? 아, 근데 보면 닥치 던져 이것도 재밌게 진짜 재밌어 로우 띵 제가 밥 먹다 와가지고 목이 조금 끈적끈적해가지고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와요 그건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에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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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mp in time you will know the tragic extent of my failing 했다 자 네, 가가멜리다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멜빌은 바르반 보내고 스트레스를 회복하였습니다. 솔로스도 회복하였고 판토즘은 매독 치료했고 부득.. 아 잠시만 야, 판토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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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소했어 부득한 광경병 했고 어.. 저 클라빌 얘는 또.. 폭식재는 뭐 괜찮아요 폭식재는 뭐 환경병, 부득황, 레버패꼬 벨비스도 레버패꼬 아 오랩 애들이 많으면 이거를 좋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떻게 할까 아 잠시만요 이거 밝아가지고 아직 조금 더 봅시다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이네.. 는 안 보이고 잠시만요 자 잠깐 가서 어.. 갑옷 제조차 이것도 업그레이드 해야 하네 어.. 업그레이드 할게 너무 많아 지금 어.. 뭐 당연한거긴 한데 레벨이랑 뭐 애들이 강해질수록 어.. 뭐 강화같은걸 할수록 정말 미친듯이 슥쥬올라가지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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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펪.. 잠시만 맛있다aa... banned 브레이드 몇번 하다보면 이거 하다보면 이거 회차 오를 것 같거든요 진짜 얘네가 4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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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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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짧음으로 하나 둡시다 아 기는 아니야 기는 아니야 짧음으로 해가지고 방해 90% 간단하게 후딱 갔다 봅시다 6개 정도면 되겠지 여덟에 이거나 이거나 됐다 갑시다 이거면 충분해 중간이면 저거 두배는 챙겨야 하는데 그리고 아직 뚜레베들이라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아 잠시만 아 맵구즈 왜 이러냐 아 맵구즈 이러면은 돌아다니기 힘든데 잠시만요 뚝 아 건들지 마라 아 드런거 잘못 건들면 안되는데 이거 쟤네 기벽 때문에 멋대로 건들거든요 드런거 아무것도 없고 골동구소 골동구소 야 뭐했냐 에헤이 괜찮아 자 이대부터 빨리 없애야 돼요 아니면 애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스 대폭 받아요 진짜 스트레스 오지게 받아요 진짜 스트레스 오지게 받아요 진짜 스트레스 오지게 받아요 아 스킬 잘못 꼈다 에헤이 스킬 잘못 꼈다 야 여거나 먹어라 잘 야 얘 투꺼 패치다 일단 일단 따라란 얘 일단 마저 어깨고 얘들이 이제 굴러 먹은게 있으니까 그냥 이거라도 써라 못쓰네 그래 너 이거라도 차라 한방위 죽나? 안죽네 끝납시다 나쁘지 않아 심지어 슝상이죠 슝상도 제법 갑오 중에서는 나쁘지 않은거 거든요 조금 높은쪽이라 저게 문장이라 하면 1대3인가 해가지고 나쁘지 않은거에요 일단 원거리부터 엄청 성가쳐요 저런거 여보 뭐했더라 어 얘가 할게 없네 얘가 할게 없어 야 옙다 이거나 먹어라 이거나 먹어라 어 할거는 없으니까 그냥 저거 썼어요 아 왜 자꾸 얘니 야 얘 피 조금이라도 채워놔 그냥 자 펫을 채집하고 펫을 쏘고 하고 어 짧으니까 넉넉하게 다닙시다 굳이 쪼들려서 다닐 필요가 없어 어 어 56 어 어 가자 가자 전투다 좀 많이 나오면 좋겠다 가보나 당장은 비어있습니다 나가리요 이번판은 나가리입니다 다음판을 기대하세요 슈퍼들루 룰루루루루루루루 왜 이렇게 전투가 없냐 자 애들 밥 먹이고 야 뭐있냐 오케이 가보 그래 심상 이 등 넣으면 뭐 개똥 진짜 조금이다 으 으 눈 나라 아까비 아까비 안 죽었어 어딜 보자 얘 뭐 때리니? 오 때리네 앞에 부터 뚝값 해 줄걸 그랬나? 자 이거나 먹어라 뭐죠? 아 이런 절액 구간 뭐 만만하죠 이런 절액 구간 들을게 없어요 야 끝내라 아니다 이게 멘탈이나 내릴거야 그러나? 뭐야 두루루루루 두루루루루 아 자개물이야? 아 삽 없는데 이씨 예쁘긴 해 그냥 다 씁시다 펩불 다 써도 뭐 상관이 없어 딴거 몰라도 일단 보물방은 가야지 어? 보물방은 가야지 까놓고 자 멘탈 좀 행복하고 이거 뭐니? 뭐하네 뭐 대놓고 유글가루라 써있어요 야 멘탈 떨구는 놈 두 놈이나 있네 일단 얘부터 일단 얘부터 맨 뒤에 있는 놈부터 잡아야 뭐야 회피했어? 어? 오케이 흠흠흠흠 흠흠 이가 넘어가라 응 건들며 골로 가 어? 어 건들면 골로 가 어? 어? 짧은 씌움인데 뭐 이리 멘탈이 걸래가 나가니? 어? 에헤이 저 집어 타구만 어? 다 챙깁시다 자 과연 열쇠가 숨겨져 있던 바다까지 그래 끝 아 돈은 얼마 못 벌었네 아 손해다 돈은 수집한 보물은 손해다 아 참 그래도 가보는 생각보다 흉상을 많이 먹어서 어? 뭐 어떡해 나쁘지 않다 짧은 치고 쉬움 짧은 치고 이물혐오 아 잠시만 아 잠시만요 제 병원은 꼭 보냅시다 다른건 몰라도 질병치료는 해야돼 저런거 흐리탄 경기에서 다락한 저주인지 불기략기적인지 이 티트리 양지에서 있다가 죽음조차 부당한 것 같습니다 오직 한명만 2승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봐봐 일렙짜리 필요없고 일렙문동이 필요없어요 이렙 아 이럴 필요없어 이렙건데 그래 없는것보다 낫지 뭐야 자리없어? 야 너네 레벨별로 봐봐 아 우리 우리집에 이렙짜리가 필요가 없네 음 음 어디 푸드칸은 전까지 꿈도 꾸보지 못한 캐락을 느껴 4창가를 떠나길 거부했어 이 썩을 롬시키가 어디 이거는 매덕 치료했고 어 3렙짜리 성녀다 3렙성녀다 성녀는 많을수록 좋거든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안되겠다 이거 막사 좀 눌려야겠다 음 음 음 음 뭐 광대가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없어도 딱 상관은 없어서요 일단 성년은 데려왔고 네 성씨 한입 어서 오세요 오 시작하셨당! 찝딱빠터지 아니야 이건 하면 안 돼 이들이 하면 안 돼 자 점점 강화는 멀어져 가네 애들이 이제 5렙 자리도 많아가지고 그냥 베테랑 돌아도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아 보자 왜 이렇게 애들 병이 많은지 고훈 얘도 폭식이고 그 외에는 뭐 없네요 다행히 부득함 일단 얘 스트레스 좀 떨궜고 그 외에 이거? 야 고행자 정신 쏙 빠지게 우리의 치러 샤벅을 남기면 기또라이 집사 새끼가 진짜 아유 뭐 괜찮아 얘 안 데려가면 돼 괜찮아 얘 말고도 데려갈 애들 많아 응? 많아요 얘 없어도 야 이제 다섯 개씩이나 돼? 서조 챔피언 휘우 야 야 여긴 왜 하나니 어휴 어휴 무조건 중간인가? 어휴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역병에서 하셨네요 아 이거 나쁘지 않은데? 다른 것도 좀 봅시다 베테랑 마귀알마 아 이거 좋은데 아 이거 좋은데 아 어떻게 하지 이거 갈까요 아니면은 이거 갈까요 아 이거 이거 사육장 베테랑을 가냐 사육장 중간 베테랑을 가냐 살림 중간 이거 마귀알마 처치를 가냐 어? 아이 근데 이거 마귀알마 처치하면은 오지게 힘들거든 진짜 아 일단 좀 강화 좀 더 합시다 저런거 보스전은 강화할거 다 하고 해야돼 어? 저거 강화할거 다 하고 해야돼 할거면 안그러면은 답이 없어 진짜 진짜로 답이 없어요 웃음 우스개소리가 아니라 진짜 답이 없어 어 예 내고 디스마스 어 탱커를 누구 데려가지? 아 메인웨트 나쁘지 않은데 아니야 메인웨트보다는 지금 누가 더 괜찮을까 탱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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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려갈까요 아 메인웨트 아니 메인웨트 아니야 메인웨트 보다는 탱커가 필요해 탱커가 아 이거가 지금 좀 적당한데 아 잠시야 이거 이게 강화 안했나 좀 봅시다 야 이거 그러네 이고 데려갑시다 이고 이고 얘가 나쁘지 않은 친구라 아 잠시 인대파일 아 잠시만 아 인대파일 이것저 아 아 근데 미치겠다 얘 한번 기벽들 싹 갈아야 할 것 같아요 날 잡고 얘는 기벽 싹 갈아야 할 것 같아 가자 무시하고 출발 일단 이거 8개에다가 식량 12개 있어야 돼요 12개 있어야 돼 그리고 이거 2개 아 둘 어 이정도면 됐듯 된듯 갑시다 이거면 돼 하역대와 온갖 질병과 전열병이 들끓습니다 질병과 싸울 준비를 하고 가야 합니다 안 해도 돼 아니 하긴 해야 한다 오브젝트 함부로 건드리며 골로 가요 이건 확실해 야 맵이 뭐 있다구냐 어 맵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어디 여기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빠집시다 그래 할 것 같아 방해 90%라 어쨌든 해야 돼 저런 거 쓸데없는 오브젝트 건드리지 마다 아씨 괜찮아 뭐 없니? 아 아 나 지금 너무 막 달리고 있구나 생각을 해보니 나 너무 막 달리고 있네 티루런 뚜루런 뚜루런 애기 야 벌써 배고 큰일났다 어? 내 윤희님 어서오세요 지금 다크 소울은 안하고 다크 소울도 하긴 해야한데 다크 스턴젠이 너무 재밌어 일단 전투 한번 있을거에요 이제 오케이 열쇠 뭐야 얘네 탈을 껴야되지 왜이리 시커맛지 야 야 멘탈 떨구는거 보소 어 뒤에부터 없읍시다 그냥 포도탄이 없을걸 그랬나 아 이거 안되는데 이거 멘탈공고 오지게 다는데 아 칠까? 칠까? 실망입니다 빈질님 왜요 이것도 오케이 이걸로 다크 소울 해줘? 이걸로 다크 소울 해줘? 어? 이걸로 다크 소울 해줘? 야 야 너는 니 피나 채우고 아 좀 아 그냥 아 초장이 그거 포도탄 날리고 촉수로 훌쩍해야겠어 아 뭐야 시작이 나쁘다 어? 이게 안좋다 니스트로 네 오오 그리고 따르릉 야 너는 니 피나 채워 니 피나 채워 아 진짜 그리고 공기 빠지지 따르릉 야 이거 닿냐? 안닿네 야 뒤로 빠져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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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가지고 안단다 공격이 야 이거 자냐? 어휴 닿긴한데 응 데미지 부족 야 얘 피 좀 채우고 에게 어? 아 애들 피 채우려다가 이거 망하겠는데? 애들 피 채우려다가 망하겠네 구독 한번 더 눌렀어요 내 사람 지나가다 멈추님 어서오세요 아니요 구독을 한번 더 누를 필요는 없어요 구독을 한번 더 누르다니 그런 불쩍 아 아 애들 멘탈 좀 봐 아 이거 첫번째 전투인데 왜이래 돌아버리겠네 야 죽어 아 돌아버리겠네 야 뭐했냐 아무것도 없네 아 얘네 이제 또 배고프다고 밥 먹을텐데 큰일났다 아직 반도 못 돌았거든요 경로가 꼬여가지고 야 야 따란 뭇니? 아 그래 없는거보단 낫지 자 앗 얜 또 뭐니? 돼지 터울어졌어 자 일단 좀 밝게 합시다 돼지 터울어졌어 일단 얘부터 잡아봐 얘부터 잡는게 최우선이야 내가 볼 때 멘탈이 안그러면 진짜 걔 거들날 수가 있기 때문에 뭐야 체력 65나 돼? 야 진짜 아주 얘 피 좀 채우고 진짜 돼지들이네 응 체력이 30에 60에 아주 정말 굉장해요 굉장해 습 에이 웹 어 근데 목 너무 합시다 따란 앗총 아이씨 야 죽어라 안죽었어? 아 죽을 거면 좀 빨리 죽던가 흥 위험한데 이거 야 죽어라 잠시만 나 잘못썼니? 아 얘 2칸짜리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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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좀 죽어라! 아 진짜 이 썩을 놈이 되지 야 얘 피 좀 채워봐 못 때리네 야 그렇군 얘 뚜껍해 아우 정말 자 일단 얘부터 없애고 따란 야 자리 바꿔 자리 바꾸고 자리 바꾸고 어 멀어서 안다 아 멀어서 공격이 안다 요번에 또 야 너 니 피나 채워봐 뭐 2 그래 1보다 낫지 0이나 이씨 이 후라들 자 집중힐을 합시다 얘한테 힐 집중 근데 꼭 이럴때는 크리티컬 안 터져 그쵸 죽냐? 죽겠다 야 얘 피 좀 채워봐 야 얘 피 좀 채워봐 야 야 진짜 이씨 아직 반도 못 돌았는데 오일이 이상한 애들 잠시만 얜 또 뭐니? 구석이? 처음 보던 애인데 벌레라 그렇게 방어력이 낫지 않았는데 아 피가 많다 그래도 야 넌 일단 얘 피부터 채워 얘 피 채우는게 급선무에요 괜히 어디에서 한 대 쳐맞고 갈 수가 있으니까 음 음 야 강타로 투과해 차라리 두개나 자 하하 그냥 피나 채울걸 야 얘 피 채워 그냥 차라리 그게 훨씬 효율적인 것 같아